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이 벼락치기로 이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차장 치는 수는요. 상으로 잡고 이렇게 차장 치면 이길 것 같지만 여기 포가 숨어 있습니다. 아이고 이거 안되는데요? 졌는데요? 그래서 첫 장을 잘 쳐야 됩니다. 첫 장이 이렇게 칩니다. 그럼 국으로 먹을 수 밖에 없죠? 여기서 이렇게 장군 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도 이기는데 이건 벼락치기가 아닙니다. 여기서 벼락치기는요. 이렇게 장군 치고 먹을 때 이렇게 벼락을 쳐야 됩니다. 두 수만의 궁이 먹을 수도 없고 살 못 먹고 마장차장이라 꼼짝마죠? 두 수의 벼락치기로 이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차장을 치면 두 수만의 깔끔히 외통이 되겠습니다.